상인회 회장님들 바쁘신 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서영길 의원님, 박영현 의원님, 우리 부정원님, 우리 시원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제로페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유업과 시장장님들, 일부 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가 어쨌든 제법 부담이 되시잖아요. 이게 노이 제로화거든요. 아마 현찰로 몇십만 원씩 들을만한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데요. 처음이니까 약간 불편할 게 있었지만 지금 점점 개선이 돼서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지금 시범 작업을 붙여서 본격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아니 제가 이게 얼굴 인식으로 해서. 제주로 가버려요. 저는 지분으로 해놨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희 그림이 조금 받은 거예요. 네. 나는 갔어요. 저 뭔지 모르고요. ì luck 알 pillows